제가 1998년부터 강의를 시작했고요. 제가 최윤소로 프로강사를 했는데요. 벌써 올해까지 투자해보니까 한 1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온난이나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학생들 많이 가르쳤는데 나름대로 자랑할 게 많죠. 그다음에 또 아쉬운 것도 많은데 되돌아보면 참 즐거웠던 일도 많고 참 에피소드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학생들도 막 스치고요. 그래서 기념해서 제가 2탄 영어학교를 독립해서 세웠는데 2탄 영어학교는 새로운 수능의 프레임 영어를 생산하는 저의 꿈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멋진 장소, 멋진 보물 장소 같은 그런 곳이라고 저는 자부하고요. 앞으로 2탄 영어학교에서 아주 멋진 그림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블루프린트 청사진도 2탄 영어학교에서 꼭 여러분들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도울 거고요. 지켜봐 주십시오.